자리에 모여 당신의 앞뒤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일들이 하나 둘 눈앞을 스쳐 가면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울음과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 이제는 모두가 지난버린 일들 우리에게 앞으로의 밝은 날들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있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당신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한 해 잘 드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에는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여러분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와 함께 안녕하세요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옆에서도 좋고 화장실에서도 지금 소리 질려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에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아리타 미모에 보는 세계 그 뭐였죠? 세계 예술문화연합회에서 제가 잠시 그날 번개 사회를 좀 봐줬던 그런 연이 또 홍보위원장님 예예예 연이 또 있던 그런 부르셨고 네 지금 오신 분은 홍보위원장님 네 그때 한번 뵀고 네 지금 또 뵀습니다 자 앞에 계시니깐 우리 위원장님 화장실 가기 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진주에서 공연을 끝내어 막 달려왔어요 우리 명숙씨 인사드립니다 자 김한식씨 박수쳐서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앞에 계신 두 분은 우리 또 우리 김한식씨의 그 버시구요 우리 또 행복충전소에 지금 우리 또 같은 맴바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고 그 앞에 계신 분은 또 이 가수분의 또 옆집 이분이 또 앞에 또 앉아서 계십니다 신랑의 어쿠스틱 톰기타 소리를 사랑하는 그런 부인으로서 어 전국 각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밥을 챙겨주고 네 수발을 들어주시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신 그런 부인을 두신 우리 친구분 대단하십니다 죽어서도 같이 무덤에 묻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가요? 네 다음 생에는 바꿔 살아보세요 다른 남자하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오프링송으로 여러분들께 들극화에 축복합니다 라는 곡을 들려드렸구요 지금부터는 먼저 우리 그 가수 되시는 분들께서 먼저 노래하시고 1.5부에서는 우리 또 회원분들께서 같이 노래를 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제가 제가 지금부터는 번개처럼 불러서 여러분들께 무대를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인천 사시고 인천 사시는 분 인천 인천 사시는 분 이면서 신곡을 내신 분이 앞으로 걸어 오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음원 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박수가 없네요 네 네 저 모르신 분 계세요? 없어요 없죠? 예 시인 가수 심은정입니다 예 이번에 일찍 당신을 위한 나의 사랑과 이지 곡성을 아시나요? 예 발매를 해서 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인 가수 심은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예 당신을 위한 나의 사랑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당신을 위한 나의 사랑은 예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를 예 곡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발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곡성을 아시는 아시아노는 예 제 고향이 곡성입니다 그래서 예 제 고향 예양심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